내일은 중부지방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특히 모레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극지적으로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겠으나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낮 사이 한때 경상남부 또는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면서 내일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진도 부근 사고 해역은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고 바람은 초속 5에서 9m, 물결은 0.5에서 1m로 이뤄 비가 내리는 동안 수색작업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